드림캐쳐 미국점 시작! 렛츠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미국 투어 브이로그에서 먹었던 타르트 있잖아요. 그게 또 왔어요. 너무 맛있어! 타르트! 타르트! 타르트 먹어요! 타르트! 저는 타르트 샘 잘 안 좋아해요. 이거 뭔가 싫어하는 느낌? 모더냐?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오 잘 나왔는데? 타르트! 잘 나왔구나! 타르트! 야! 혼자부터 엄청 멋있었었냐? 바로 찾았어요. 네! 오늘은 그냥 심심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요즘 그렇게 잘 안 찾아요. 태연 커피! 잘 나왔을 것 같아. 오! 마음에 들어! 잘 나왔죠? 5월까지 간직해야지! 5월 17일까지! 5월 17일! 5월 17일까지 간직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펄 신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제 어디냐? 종아리에 잘 달라붙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안 붙어있다 하면은 바로 그냥 떼버릴 예정이에요. NO! NO! 조심하라고! 우와! 이게 뭘까요? 이것도 받았어요. 제가 두리안 좋아한다고 이게 무슨 튀기는 두리안이에요. 우와! 신기해. 처음 먹어봐요. 바로 간다. 궁금해? NO! 니하오치 마? 니하오치 마? 니하오치 마? 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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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안 냄새 안 나는데? 음! 그냥 감자튀 같아. 네, 안 치웠어. 아니, 안 치웠어. 아니, 안 치웠어. 근데 진짜 두리안 냄새 안 나요. 맛있는데, 진짜? 이거 두리안으로 튀긴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두리안 냄새 심하게 안 나요. 이거 다 잘한 거 아니고 짠 거예요, 짠 과자예요. 비행기에서 먹어야지. 비행기에서 진짜 맨날 입고파요, 입고파. 되게 심심하다고요? 배고픈 거 아니고 입고파. 젤리나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씹어 먹어야 돼. 시원하게 얼린 눈물 대신 시원하게 얼린 눈물 대신 길어지게 빨간 키스를 줘 오래되면 상할지 몰라 너 하루빨리 내 맘을 가져다 너 끄달라고 책임없죠 난 맨날 맨날 날만 찾게 될 테니 야! 끌려! 왜 이런 거야? 피피 크림과 같은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를 위해 준비된 나 셋, 넷 아, 진짜? 아, 맞다. 사랑은 흔들어 아, 진짜 오랜만에 머리를 묶었습니다. 저희 헤어 쌤이 제 머리 묶는 걸 거의 소원처럼 얘기하셔서 그냥 묶었어요. 아, 머리채고 썸내들이 좋아하겠죠? 사실 제가 머리 묶는 걸 많이 안 좋아하는데 좋아할 옷을 생각하면서 묶었습니다. 예쁜데?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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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마공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공도 열심히 불렀는데 다시 떠나보내줄 시간이 됐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즐겨준 우리 썸냐들 너무 고맙고 멤버들 수고했고 스태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벤트까지 화이팅. 여러분. 저희가 모모 무대에서 다 웃었거든요. 대표님 티셔츠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나 그때 브이로그 나왔던 것 같은데 그치? 맞아요. 제 브이로그. 반칙 같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캡슈 귀엽다. 잠깐만 이게 안 일어나죠? 오늘 이게 작전하고 귀엽네요. 진짜로! 전시 사주. 사주 제가 옆에서 잘 보살펴드릴게요. 캡슈야 근데 괜찮아요? 아 무서워. 빨리 나가자. 아니 우리 메이크업 스태프 님이 저한테 트위터 뒤집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아직 안 뒤집어졌어요. 빨리 뒤집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와! 이가현! 오늘을 뒤집어 놓으셨다! 이제 그거 해야 돼요. 멋있다 가현아! 좋아. 이제 트렌드 이거야? 멋있다 지켓! 브라보! 이가현! 보고 싶어. 중요한 줄! 이거 이거. 파이팅. 뭐예요? 연진이가 하고. 아 나 저걸 하나도 안 봤어. 한국 다면서 보려고 해요. 비행기가 좋겠다. 그러니까 안 본 눈. 안 본 눈. 안 본 눈 사고 싶다. 안 본 눈 사고 싶다. 트로트 제목으로 괜찮은데? 그거 있지 않아요? 당신의 안 본 눈. 지금 당장 사고 싶어요. 그거 웃어. 그. 아 없다. 셀럽 파이브 님들. 아 그렇다. 아몬드 삽니다. 배고 있어. 아몬드 맛있어. 나만 코코넛 좋아하나? 어. 나도 좋아해. 맛있는데? 빨리 써요. 어제 파이팅. 오 맛있어. 시현 언니 손댓 모샷.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어어? 이 소리랑! 이런 anda! 이제uste invented 하기! sembI? 전부? 해요. milestones! hola of team to the up kil! iplier give us all ה. 자아~~ 배식과 자를 우리 멤버들 아아 나 개굴린 분들 hurts 수영 언니한테 맞아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진짜 안 와꾸고 무사히 무사히 맞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스탭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썸뉴분들 바쁜데 와주셔서 우리 썸뉴분들 바쁜 곳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맨톤 판 맞아요 콘서트 항상 즐겁게 하는 드릴깨트가 되겠습니다! 지졌다! 지졌다! 혼자 소리 질러 아아아아 네 식단을 하시게 되는 엘란드 또 쏘리 나 어둡죠? 또 쟤 누가 가져가서 나한테 너무 예뻐 헤이스링 헤이스링 헤이 시리 네? 헤이 시리 네? 유연이의 시점 핸드폰을 찾아라 미 미 미 미 미 미 미 헤이 시리 뭐야 뭐야 잠깐만요 진짜 내 핸드폰 어딨니? 아 여깄네 이 자식 여기 있으면 대답도 안 했잖아 헤이 시리 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말 안 나는데? 이렇습니다 시리가 지금은 몇 시야? 모르겠어요 10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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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